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흑염소처럼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분이죠. 흑염소? 아니고 염블리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때 별명이 염소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진짜 다른 이유도 없어. 오시면 무조건 오징어야. 염심이 염소고. 정프로는 뭐였어? 저요? 저는 뭐였지? 저는 별명이 좀 없었어요. 워낙 초등학교 때 잘생겼을 거 아니야. 아니 뭐 그건 아닌데 별명이 좀 없었고 보통 이름 갖고 많이 하잖아요. 육신은 육개장 뭐 이런 거. 또 방송이네 저기. 요즘 말씀 좀 해주세요. 관리사무소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정밀점검이 여러분 건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건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려주실 필요는 없고요. 네. 고맙습니다. 9시 30분부터.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 갑시다. 그 정도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이제는. 사이렌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저희 콘텐츠도 좀 돌아오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이게 1분만을. 우리 염성헌 부장님과 함께. 이제는 오늘 콘텐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이슈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요새 뭐 통신장비 업종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좀 주가 분위기가 어제부터 좀 좋더라고요. 근데 또 좋은 뉴스가 나온 게 이제 화웨이가 안전하다던 그 캐나다 통신회사가 삼성전자 장비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캐나다 이동통신 업체가 사스크델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 5G 통신장비를 단독 공급한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좀 이제 공개가 됐고요. 원래는 그동안 화웨이 제품만 써왔거든요. 네. 화웨이 제품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이미 퇴출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캐나다 마저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 캐나다 통신회사가 화웨이를 안전하다고 예전에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옹호를 좀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삼성전자 장비로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스크테 같은 경우는 캐나다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업체고요. 가입자 규모가 한 13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스카치완주인가 보다. 사스크텔이라는 거 보니까. 사스카치 주라고. 주 이름이 사스카치. 몰라요? 몰라요 저는. 아 그 저쪽 북동쪽에 아주 외진대야. 북동쪽? 캐나다에서? 야 캐나다에서 북동쪽이면 진짜 외진대야. 진짜 외진대야. 거의 북극 가까운 데 아니에요? 사스카치완주라고 있을걸? 아 상식... 아 이게 그걸 모르나? 아 미국에 오래 사셔서 아는 거지 뭐. 아 미국하고 그가 무슨 관련이 있어? 사스카치가 어떻게 합니까? 라쿠카라차 아세요?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는 멕시코잖아. 뜻을 아시냐는 말씀입니다. 될 대로 되라 하냐? 아니 그거는 저기 바퀴벌레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 됐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규모가 큰 데는 아니지만 일단 좀 상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포지 네트워크 장비까지 그냥 함께 교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삼성 장비로 좀 바꾼다고 하고 있고 이게 어쨌든 미국 정부가 지금 트럼프 이후에도 바이든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중국산 5G 네트워크 장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 부대까지 뭐 재검토 이런 것까지 지금 계속 법안까지 추진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도 좀 화해를 좀 꺼리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일단 전 세계 기준으로 에릭슨이 35%로 1등이고요. 노키아가 25%로 그다음에 다음을 달리고 있고 화해가 지금 20%거든요. 삼성이 한 8% 정도 돼요. 그런데 삼성이 조금씩 화해의 빈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좀 점유율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규모는 작더라도 그래도 삼성이 뭔가 좀 의미 있는 수준 따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이 이제 59분이라 시작을 하네요. 한 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상지수는 플러스 3포인트 정도에서 강세 코스피 출발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코스닥이 의외로 좋더라고요. 어제 좀 급등했는데 오늘도 한 2포인트 정도. 역시 코스닥은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어제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다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사실 뭐 미국이 좀 혼조세로 끝났고 FMC가 있지만 일단 오늘 출발 자체는 혼조 안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아니면 코스닥은 그래도 바이오가 좀 바닥은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어제 딱 분위기 보니까. 그리고 일단 오늘 시장 출발은 괜찮은데 역시 어제 2차전지 관련 주가 다 급락을 했는데 오늘도 일단 출발은 추가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LG화학이 한 1% 정도 더 하락하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제 폭스바겐이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죠. 그러니까 12년 만에 최고가인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폭스바겐은 오히려 그게 호재로 작용했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조금 오늘도 고전할 것 같습니다. 어제 7.76%가 급락했습니다. 네. 어제 급락했습니다. 오늘도 출발은 좀 좋지는 않고요. 안 좋네. 박태리 삼형제가 다 안 좋네. 왜냐하면 거기 나왔던 뉴스가 배터리 내재화다 보니까 그게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한미약품이 지금 오늘 1.6% 상승 출발했고 HMM이 1.3%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 또 녹십자 같은 제약 제약회사가 어제부터 좀 분위기가 좋은데 오늘도 일단 출발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2월 매출 발표한 오리온이 한 1% 정도 상승 출발했고 내일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앞두고 이제 지주사자 어떻게 보면 SK케미칼이 한 1% 정도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네이버도 일단 0.5% 정도 반등했고요. 반면에 2차전지 섹터는 오늘도 좋지는 않습니다. 엘조학이 한 1.8% 포스코케미칼이 3% SK이노베이션이 한 1.3% 정도 빠졌는데 어제 충격은 아니지만 일단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이요? 아니 그 배터리 쪽에 저는 뉴스플로우가 왜냐하면 최대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는 그거보다 노스볼트에도 하고 16조나 주문을 주면 노스볼트 뭐 우리는 생각도 안 했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깨 평가는 다 엇갈리더라고요. 기술력은 아직 없지 않냐라는 평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양산은 2023년부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은 2026년부터 라고 하더라고요. 노스볼트가요? 그 노스볼트가 이제 폭스바겐에 공급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3년 정도 계속 테스트를 하겠죠.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2026년부터 이제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죠. 25년까지는 괜찮은데 26년부터 30년까지 그림이 이렇게 다운되니까 그런데 이게 성장주인데 성장주라는 건 미래가 땡기는 건데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3% 정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주식 수업 때문에 그렇겠죠. 네, 네이버. 제일 수혜주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 정도 상승 출발했고 그 다음에 역시 오늘도 제약주가 좋습니다. 종군당이 8%, 대웅제약이 한 2%, 파미셀이 1%. 그래서 대부분 바이오 쪽이에요. 바이오가 오늘 상승 주도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부가 보이고 있고 젠백스, 에스티팜, 지트리비엔트 대부분의 강세 기업들이 다 지금 바이오 쪽에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KMW 같은 5G도 오늘 RFHIC까지 해서 오늘도 추가 상승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섹터인 첨보, LNF, 에코프로비엠은 한 2%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위기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는 계속 약하고 바이오 섹터는 계속 강세 흐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은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코스피가 0.14% 조금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바이오가 강하지만 2차 전지나 기술주가 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0.06% 약보합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일단 7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양시장 합쳐서. 그 다음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한 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은 일단 오늘 마이너스 2억 정도인데 사실 어제하고 그제 좀 놀라웠던 게 연기금이 이틀째 샀죠? 네, 샀습니다. 어쨌든 매도 기조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계속 한 일주일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마이너스 4억 정도 매도 조금 소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섹터 쪽으로는 오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주들이 어제 종군당도 좋은 뉴스가 나왔던 것 같고 또 유럽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코로나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수의 기업들이 다시 어제부터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3에서 4% 대부분 반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창투사주들도 굉장히 창투사들 주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대상 창투도 그렇고 미래에서 벤처 투자 이런 게 상장하고 대박나면 그 회사들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마켓컬리 투자한 기업들도 있고 펀드도 있고 또 크래프톤도 상장하잖아요. 그렇죠. 게임 회사. 그런 창투사들 기업 가치가 굉장히 최근에 좋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관련 기업들이 역시 오늘 강하고요. 황사 우려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제약주, 메타버스, 가상화폐 이런 기업들이 일부 반등했고요. 역시 오늘 가장 많이 하락하는 섹터는 2차 전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삼성 S&P. 그런데 하락폭은 하락폭은 크지는 않네요. 네, 크지는 않아요. 어제 한 번 다 맞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조금 버텨지는 모습 나오고 어제 제일 좋았던 섹터가 바이오 제외하고는 반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차 전지 팔고 좀 약간 경쟁하는 구도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랑 주도주 경쟁. 반도체로 좀 옮겨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반도체는 어제 상승이 이어가지 못하고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장은 이제 FMC 앞두고 조금 오늘 그냥 관망 분위기 같아요. 큰 변동성 없이 행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 요정도를 한 번 보고요.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일정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삼성연자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오스티인 공장 언제 좀 가동되느냐 이게 관심들이 많은데 내용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삼성연자가 보통 중저가 폰은 원팩 행사를 안 하는데 이례적으로 갤럭시 A 시리즈가 중저가 폰이잖아요. 이걸 또 오늘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원팩 행사로 그래서 사양이 업그레이드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역시 오늘 그 FMC가 열리니까 그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보고서 몇 개 말씀드리면 일단 뉴스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뭐 여전히 그러니까 요즘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동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전히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는 많다.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 아빠도 엄마도 딸도 미래 재테크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지금 개인 투자자 천만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록적인 주식 투자자 열기를 타고 부동산에만 집중돼 있었는데 일단 상장법인 2,352고대 투자자 수 중복 제외하고 그 연말 기준으로 919만 명이었대요. 그러면 이제 천만 명 넘었을 가능성이 상장법인의 주주수가 네 주주 중복한 거 빼고 중복 빼고 9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진짜 그건 실투자네요. 네 실투자죠.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 48.5% 급증한 거고 1년 사이에 300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수치가 300만 명이 실제로 이제 수치로도 개인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 수에서도 이제 좀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1인당 평균 보유 종목 수가 5.24개래요. 그러니까 한 명당 5.24개의 기업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포트폴리오는 한 대여섯 종목은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23%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좀 소수 기업이 더 많았대요. 세 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대부분 이제 장기 물려있는 종목뿐이니까 맞아요. 먹은 건 팔고 물린 거는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인 투자 수가 어쨌든 지금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법인 외국인 순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법인과 외국인은 0.4%, 0.2%라 거의 뭐 의미는 없다라고 숫자로는 그렇겠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10종목 미만을 보유하는 이들이 80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종목 이하 그래서 이게 전체의 87.2%고 되게 좀 재밌는 게 한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도 무려 310만 명이나 된대요. 한 종목만 있는 사람이? 한 종목만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기업 하나만 갖고 계신 분이 310만 명 그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제일 많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주도 있을 거예요. 주식 투자자 중에 우리 사주 그냥 어떻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종목만 있는 거지. 그건 사실 진정한 의미의 투자자는 아니지. 사실 저도 우리 사주밖에 없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받은 게 있어서 아 그래요? 연부장님 다른 주식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금지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매달 제 계좌를 열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냉정을 유지하시는 거구나. 할 수 없게 막아놨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그런데 어쨌든 주식 투자자 천만 명 시대가 열렸고 과거 부동산에 너무 쏠렸던 재테크 수단이 다양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싼 데다가 안 빌려주니까 이건 이제 저희 윤지호 센터장님이 자료를 좀 올려주신 거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뭐냐면 지수대별로 개인들이 순매수한 게 있어요. 작년부터. 작년 이후로 80조 샀거든요. 개인 투자분들이. 80조. 80조. 샀는데 제일 많이 산 구간이 얼마냐면 32조원입니다. 총. 3100에서 3200. 올해 1월이네. 1, 2월. 여기서 산 투자자가 29.9%나 됩니다. 매물때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세요. 그 다음이 2,300에서 2,400. 여기가 7.7% 정도 됩니다. 수치로는. 그리고 크게 보면 2,700에서 3,100까지가 14%. 2,700 이하가 15%. 되게 재미있는 건 2,400하고 2,600은 없어요. 거기는 순매돕니다. 그 구간은 2,400, 600이 언제냐면 작년 11월에 외국인이 사서 올린 장이에요. 그때만 비어있고 거기는 사실 개인 투자들이 오히려 판 구간이고 나머지는 다 샀는데 문제는 3,100, 200이 너무 많은 거죠. 개인이 샀다고 안 가는 건 아닌데 일단 3,100에서 200까지 32조원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지네요. 오늘 시장은 약간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한두 개 말씀드리면 어제 한국전력이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하나금융의 유재선 연구원님이 전기요금 정상화가 앞당길 지난 겨울 한파 한파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가격 인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일단 3월 22일 날 한국전력이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LNG 수입 단가가 2월 달에 18.8%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겨울철에 낮은 기온 때문에 전력, 가스 판매량이 모두 급증해서 이게 수요를 좀 자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연료비 조정 단가가 킬로와트당 2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아마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래 2분기는 마이너스 2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봤거든요. 연료비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LNG 가격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3분기로 가격 인상을 예상했는데 좀 앞당겨졌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실제 인상이 좀 이루어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3월 22일 날 진짜 발표는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3월 22일 날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면 연료비 연동제로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이제 그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실적이 엄청 증가한다. 이것보다도 일단 예상했던 대로 이제 앞으로 연료비가 올라가면 가격을 올리는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많이 우려들을 하는데 사실 애널리스트들 입장도 되게 좀 많이 더 엇갈리더라고요. 보고서 보면 또 디레이팅이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앞으로 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영향이 제한적이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예전에 여기 저녁방송에도 나오셨던 분이시죠. 미래에세 때 김철중 연구원님 배터리 담당하시는 그분이 이제 어제 좀 보고서 썼던 건데 일단 규모의 경제를 강조했다. 통합세를 이용해서 원가 절감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기술보다는 사실 기술력은 한국 기업들이 월등히 좋잖아요. 그런데 폭스바겐이 이걸 좀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식으로 간 거는 원가 절감 아니냐. 테슬라처럼 테슬라의 반값 배터리처럼 이걸 만들어가지고 30에서 50%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의 영향은 일단은 지금 CATL과 노스볼트가 각형인데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악영향이 불가피한데 CATL은 일단 아직까지는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 배터리보다는 약간 아직은 낮은 상태고 노스볼트는 일단 뭐 이건 팩트죠. 품질 및 원가 모두 아직은 열의에 있죠. 대량 생산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이 배터리 공급의 안정성과 서플라인 체인의 통합을 더 중시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면 고정비를 일단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 CATL의 이게 가장 좋은 뉴스고 삼성 SDI도 각형을 하니까 좀 기회 요인이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다만 파우치 셀을 만들어 온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당연히 좀 단기 불확실성은 좀 불가피하다. 단기 불확실성이야? 아니면 앞으로도 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나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의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일단은 김철주 연구원은 단기 불확실성으로 예상을 해주셨고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매출 중에 폭스바겐 비중이 10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일단 그 정도 타격은 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도 타격을 받는 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 5년 후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좀 비중이 높은 편인데 지금 납품하는 건 아니고요. 2022년부터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미국 판사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2년 동안 납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송 결과랑 상관없이. 그래서 김철주 연구원님은 일단 배터리 비중 확대에 유지해야 된다. 일단 긍정적으로 아직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스바겐의 전략 변화가 일단은 다른 자동차 업체들로 확산될 수도 있지만 배터리 셀의 핵심은 어떤 케이스를 쓰느냐. 각형이냐 파우치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화학물질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노스볼트의 경쟁력이 지금 높지 않은 상황에서 테슬라 진영과 파우치 타입의 원가 절감이 가속화되면. 그러니까 테슬라는 원통형이고 우리나라는 파우치형인데 이게 좀 원가 면에서는 각형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기술 개발 계속 같이 들어가니까 이쪽 업체들도 원가 절감을 가속화하면 폭스바겐만의 장점인 각형 배터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향후에 사실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좀 지켜보자. 그리고 파우치 업체들도 각형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도 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바꿔버리는 거죠. 각형이 만약에 대세로 간다면. 그런데 이거는 예상을 하신 건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 장악하고 있는 상위 배터리 업체들의 먹거리는 아직 좀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튼 최대 업체로부터 물량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할인이죠. 이거는 일단은 좀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업계의 중론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철중 연구원님은 일단 단기 불확실성은 있지만 배터리 업종 비중 확대 유지 이런 좀 의견은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라면이 되게 좋더라고요. 라면 수출 금액이 15.2% 정도 증가했고요. 2월 달 수출이 좀 잘 나왔고 그리고 담배 쪽도 좀 좋습니다. 담배 2월 수출이 플러스 24%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향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맥주는 수입이 좀 감소했습니다. 2월 맥주 수입은 마이너스 10% 정도 감소했으니까 관련된 기업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게임업 쪽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새 계속해서 개발자들 있잖아요. IT 개발자들 연봉이 엄청 오른다는 얘기가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게임업종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거 이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사의 성종화 연구원님이 오늘 좀 보고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게임업종 연봉 인상 러시 영향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최근에 코로나19가 촉발한 IT 플랫폼 업종 급성장에 따라서 IT 개발직 중심 연봉 인상이 지금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게 게임업종에서 시작해서 다른 업체까지 지금 다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제일 먼저 올리는 줄 아세요? 어디서? 토스. 토스 있잖아요. 토스. 토스? 토스. 토스뱅크도 하고. 거기서 뭐 그냥 막 억대 연봉하고 막 쓰다 보신 수. 거기서 맞아요. 인력들 많이 흡수해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제 연봉 인상. 우리도 뽑고 있는데 잘 안 뽑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NC소프트부터 영향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본사 인력이 4천 명이거든요. 이게 인당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개발직 인당 1,300만 원. 비개발직은 인당 1,000만 원 연봉 인상한다고 합니다. 4월부터. 그럼 인건비가 484억 정도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에서 오래 차지하는 게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 정도 감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넷마블은 본사 인력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5천 명 정도 더 많고. 5천 명 정도 되고. 인당 800만 원 정도 인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3월부터. 그러면 인건비가 400억 정도 증가하고요. 그런데 좀 타격이 좀 있어요. 넷마블은 영업이익의 9.5%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의 10% 가까이. 컴투스가 본사 인력이 1,000명인데 인당 8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면 5% 정도 감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카카오게임즈, 펄오비스, 웹젠, W게임즈, NHN은 전 직원에 대한 연봉 인상이 없대요. 일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이슈와는 좀 무관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넷마블이 영향을 받는 것 같고 NC하고 컴투스는 조금 인건비만 계산한 겁니다. 해서는 4에서 5% 정도 제한적인 영향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관련해서는 일단 현대차가 예전에 GM이 자기 자율주행 영업침해했다고 그거 소송한 게 있었거든요. 현대차에 소송을 건 거죠. GM이. GM이요?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는 리스크가 해소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전자가 3월 중으로 아무튼 얼마 안 남았는데 스마트폰 어떻게 할지 사업부. 결정한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주총이 있거든요. 아마 그때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탁금은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끝나고 나서 일단 50조 원대까지 빠졌거든요. 57조 원까지 갔다가 지금 66조까지 다시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개장 상황 그리고 주요 관련 체크 포인트들 잘 정리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또 저희 주식대학의 교수님이시기도 하죠.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 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 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 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